마지막 무대잖아요 우리 선배. 대미를 레드라이베스 장식을 해 주십시오. 저희가 마지막인 건 몰랐어. 해외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. 시즌2의 엔딩. 주인공은 엔딩이에요. 일단은 첫 팀 방에 저희가 접속을 한번 해 볼게요. 와! 와! 들어가자마자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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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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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저 누구게요? 한 번 해 봐. 저 누구게요 해 봐. 그거 맞히는 거지. 아니야. 히익히익 쓰면 수영인 거 알아. 진짜로? 맞지? 조이라는 말. 예리 아니면. 예리 아니면. 예리 아니면. 슬기. 슬기. 조이 맞네요. 조이. 슬기. 수영이도 많고 조이도 많고. 워업 참 및! 워업 참 및! 뭐야? 깜짝이야. 뭐하냐? 힙합 그룹이에요.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. 지금 뜨거운 춤이다 반응이. 난리 났어. 키키키. 워업 웬디슨. 왔어 왔어. 워업. 잘 올라가는데 제가 최대한작 찍어봐도 돼요? 아 저요? 하나 둘 셋. 둘 셋. 셋. 둘 셋. 두 분 얼굴 바꾸기 한번 해봤는데. 두 분 얼굴 바꾸기 한번 해봤는데. 아 이거네. 아 어떡해. 어떡해. 아니 우리 외할머니 자. 외할머니 갑자기 보고 계세요. 아니요. 할인들이 날아가. 너무 이뻐 봐. 올라왔어. 올라가! 올라갔어. 나 지금 난리 났어. 펜을 안고 갔어. 이혜님 얼굴 돌려줘요. 이혜님 얼굴 돌려줘요. 아 멋있다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